192 티셔츠와 꽃게 제스처로 온갖 윤화는 다 떨더니 결국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에 갇힌 올드보이였습니까? 한 위원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동료 시민은 색깔론의 눈이 먼 아스팔트 극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처럼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에 갇힌 올드보이였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화 운동을 한 86세대를 가리켜 종북성향으로 운동했던 분들이라 매도했습니다. 사정이 급하니 절진한 색깔론으로부터 동원하는 모습이 색깔론으로만 연명하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답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민주화 운동 종북성향 발언은 세대비아를 넘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일궈낸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일국의 티셔츠와 꽃게 제스처로 온갖 윤화는 다 떨더니 결국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에 갇힌 올드보이였습니까? 한 위원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동료 시민은 색깔론의 눈이 먼 아스팔트 극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사고는 여전히 20세기 냉전에 갇혀 있으면서 새로운 세대로 포장한다고 해서 올드보이임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가식을 멈추고 차라리 솔직해지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